유격수에 선선된 이 선수 ? 선수? 선수는 2위 1위 1위에 선수 4위 1위 선수를 맞히시겠습니다 4위 1위 선수 2위 선수 . . 먼저 수련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수련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수련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수련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수련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 수련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